오늘 할게 파워핑몰프 씁니다 가도록 하죠 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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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j 드디어 얻었다 프로토타입 마미롱렉렉스 드디어 얻었다 아까 백룸에 필요한걸 얻어가지고 백룸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타 pj 와 이거 뭐냐 위아래가 달라진거 같으니 으아 도망쳐 여기는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길 안본거 같은데 왜 애들이 이상해 벙가드니까 직접 들어가자 여기로 한번 가보자 요정 요정 마미롱렉렉스 드디어 전혀 아닌데 여기는 뭐있나 여긴 뭐가 많이 야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 킹크마미롱 와 진짜 혼중이다 혼중 여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마이너 마이너 오 뭐야 이게 배드워즈 곡괭인데 배드워즈 마.. 그 다이아몬드 곡괭인데 저걸 타행해도 되는거야? 와우 여기는 넌 누구니 뭐가 이거 킹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0개 이제 60개야 많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간 도망간 야 저거 5키호거든요 야 저거 5키호도 나 이상한걸 하나 봤거든 저거 하나 임파서블이 있을 것 같아 왠지 하드가 아니라 저거 5키호 찼노 저거 이게 어떻게 해야했나 어 어 잘할수 잘하면 할수 아 아 아 오케이 뭔지 이해가 아 아하 내가 왜 바보같은 생각하고 있지 무조건 저기에 가라는 부분이 없어 여기로 가도 되거든 아 아 아 아 후 아니 근데 저기 어떻게 잘 안겨 임파서블 맞지? 뭐야 임파서블 아니야? 와 이게 임파서블 아니면 딴건 얼마나 어려운거야? 오 실수할 뻔 해적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있었는데 아니 아니 진정해야 돼 아 64개 너무한거 아니야? 소니카기 아 잠깐만 생각을 잘 해보면은 여기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여기로 가면 되거든 아 아 브로큰 글래스 번쥬어 DJ 모시기 와 파이어마미롱 레그? 아니 밀지마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? 근데 바닥에 안 닿는데 어차피 괜찮아 할거거든 아유 자유를 써라 아까 투명되어 있는게 어디있지 하드야 이게 여기와 얘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한번 가보자 브로큰 트레인 부서진 뭐 기차? 뭔가 이런데 위에 있나 아 요리사 음 뭐 스폰지 허브 덥니? 소닉도 있는데 하 이런데 또 한계쯤은 있어 보이는데 에이 설마 없긴 와 맵이 얼마나 나온거야 근데 설마 요거 아니 뭐야 이거 이런데 뭐 하나 있어 보이는데 어 옆에 있었구나 어 깜짝이야 저기로 일단 안갈거야 여기부터 간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일단 여기로 가봐야겠는데 어 저 오리들 와 되게 많다 어 이런 탓인가 이런 탓인가 이런 탓인거 같네 아 요요요요 여기를 가고 여기 위를 가고 어머니 근데 뭐 맵이 넓은데 왜 이렇게 별로 없는거 같냐 맵이 좁더라도 많이 있는것도 있었는데 여기 별로 없네 아 딴 데 가야겠다 뭔가 여기에 뭐 하나 있을거 같은데 없냐 케일 마미 롱 레그? 뭐야 초록색 선 됐는데 이거 뭐 해야돼 아 사이로 들어가고 나오고 어 어디 있는거지 카톤 캣 찾았고 어디있지? 이 단가? 아 처음부터 다시하자 아 내가 아까 여기를 갔었나? 에 아닌거 같은데 근데 왔는데 아 여기서 끝났지 요걸 가야돼 뭐해라 도시 크게 clips 그 이 어디까지 늘어날까 그래서 막 와 찾았다 강도? 아 여기가 거기야? 어음 원으로 가자 지금 몇 갤까? 77개 77개라 많이 힘드네요 파워 여기 안가봤거든 또 사이버 후기워기 벤 어 없니? 찾다 일렉트로 허기 여기는 요건 뭐야? 에어트 크리스탈 아 여기 있어 여기 음 다 본거 같으니까 다음 맵으로 뭔가 수상해 보인다 이 게임하면 좀 의심병에 많이 걸러 아무것도 아닌거에도 좀 의심하게 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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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문 안열려 여기도 뭐지? 보스트? 허기 닭이다 닭 치킨 어이 이거 마인크래프트잖아 완전 마인크래프트잖아 완전 이건 뭐지? 벚꽃? 사쿠라 맞네 브랜드? 널스 마미롱 일단 여기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메두사 마미롱 레누스 뭔소리야? 얘는 조커 허기 이게 얘 뭐 점프파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닐까? 아니면 가끔 내려가서 확인하라 대충 이런 말인가? 오 바나나 바넨나우 이거는 광선거? 네온마미롱레그스 아 야야야야야야야 괴물이 엄청 많네 흠 다 찾아보는것도 일이네 일이야 얜 메일 마미롱레그스 이게 어딨냐 더 어 요거다 배트맨 배트맨 좀 너무 못생겼네 요정도면 된거겠지 뭐 됐다 이정도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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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맵으로 얘는 뭐야 타 뭐야 이거 로세지 맞나? 아무튼 아 이게 또 나오는게 맵이 생각보다 많이 넓어 왜이렇게 넓은거야 이거 콜렉스 브릭스톤 브릭스톤 와 레고요 레고 아니야 이거 거의 이거 뭐 이상한데 왜 만들어 놓은거지 저건 원래 있는건가 뭔가 다 의심이야 토이번조 장난감 상태로 입는거구나 요건 장난감 상태로 입는거구나 요건 꺼가지고 그런가 어 나 이거 있어요 아 홀로우틸 어기 오오 나무판자가 필요해? 나무판자는 또 어디서 놓은걸까 잘하면 그냥 이거 올라가나 올라가나 올라갔는데 왜 필요한거야 저거 계단 계단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봐야겠다 계단에 없는거 같은데 아 오늘 이렇게 파피움 오프스 해봤고 재밌겼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97개 와